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설 연휴의 마지막 날이죠. 다들 또 연휴 잘 보냈으리라고 믿습니다. 내일부터 또 한 주가 시작이 되죠. 먼저 지난 금요일날 미국 증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또 이번 주 우리 증시 방향성과 그리고 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14% 하락을 했죠. 반면에 나스닥이 플러스 1.25% S&P500이 플러스 0.57% 그러니까 나스닥은 1.25% 상승폭이 굉장히 큰 그런 상황인데 일단 증시는 혼조세 마감을 했어요.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올라가고 있죠. 지금 보면 15,990.66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S&P500 지수 같은 경우에 5,000포인트를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사상 처음으로 지수가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5,000포인트를 돌파를 하는 이러한 상황이죠. 그리고 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4일 연속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보면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되는 것을 보면 예상보다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이런 상황이 결국은 미국 증시를 이렇게 계속 상승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 경제 지표 수정을 했는데요. 12월 달에 인플레이션, 이게 물가 상승률이죠.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보니까 0.3% 상승해서 0.2% 줄어드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게 상승률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은 연준에서 원하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상당 부분 잡혀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 CPI,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서 우리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죠. 여기에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에너지라든가 식료품 이런 것을 뺀 것, 이것은 당초 예상했던 대로 또 동일하게 나왔어요. 0.3%. 그러니까 결국은 일단 12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것이 수정이 돼서 발표가 된 것이 이렇게 하락을 했다. 이것이 하나의 또 호재거리로 발표를 했습니다. 연준이 말이에요. 어떻게 또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고 있냐 그러면 첫 번째가 우리가 상품. 이게 상품 쪽에서는 상당히 물가가 잡혀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서비스, 이 서비스하고 임금. 임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쪽에서는 아직 조금 좀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한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에서는 현재 고금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기준금리가 5.5%. 이렇게 고금리를 이어가면서 임금 인상을 어렵게 해야 되는데 워낙 노동시장이 완전 고용 상황이죠. 완전 고용에다가 계속 일자리 수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또 임금도 올라가면서 결국은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어요. 서비스 쪽에서 이러다 보니까 고금리에도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고금리를 당분간 계속 이어가면서 금리 인하 시점을 뒤로 미뤄야 된다. 이렇게 연준에서의 의사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이 미국에서 이게 참 보면 말이에요. 우리가 의외로 이렇게 미국 경기가 굉장히 호조를 보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죠. 미국 경기가 꺾이면 전 세계 경기가 타격을 받을 이러한 상황인데 일단 물가도 좀 잡히고 있고 단순히 임금만 상승하면서 서비스 쪽에서만 조금 좀 둔화가 이렇게 시간이 걸릴 상황이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는 올이죠. 2024년 올 상반기 6월까지 이전에는 아마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현재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의 시장 전문가들은 말이에요. 올해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경제 성장률을 보니까 GDP죠. 우리가 GDP 경제 성장률이 연율로 봤을 때 2.4% 성장이 예상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1.7% 성장하지 않겠냐 이랬는데 와 이것이 2.4%까지 끌어올리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0.7%가 더 늘어났어요. 그만큼 미국 경기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경기 침체가 없이 그냥 그대로 성장하는 소위 말해서 노랜딩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의 또 어떻게 보면 미 증시에서 호재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경기가 좋아서 GDP 성장률이 계속 올라가면 기업들의 또 이익이 계속 좋아지면서 결국 증시는 계속 상승할 가능성 높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말이에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S&P500 같은 경우에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올라가고 다우도 사상 최고치에 지금 가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언제 또 조정이 올지 이런 것이 조금 좀 걱정스럽고 두려운 면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일단 이렇게 상승에 상승장이 계속되다 보니까 지난 10월 말 이후에 11월부터 이렇게 계속 상승이 됐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 시기에 소위 말해서 투자 기회를 놓친 이러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소외감 때문에 이게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아마 매수세가 더 들어오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결국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 우리 증시 말이에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봤을 때 일단 정부에서 기업 밸류에이션 프로그램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지난주도 장 초반만 하더라도 조금 조정을 받다가 결국은 이렇게 상승하면서 2620포인트로 마감을 했죠. 그 전주에도 이게 보면 1일 2일 날 바로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것이 소위 말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여기에서 해소하겠다는 정부에서의 기업 밸류에이션 프로그램 이 정책에 따라서 올라왔다가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연휴 이전에 그렇게 상승을 계속하는 이러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른 것보다도 지금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난 한 주 동안에 상승을 한 것이 상승폭은 많지는 않았죠. 0.19%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좀 약세를 보였지만 결국은 이렇게 반등을 성공을 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지난주는 사거래일만 이렇게 우리가 장이 열렸죠. 금요일 날은 휴장이어서. 그래서 4일 동안에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무려 1조 4,60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개인들은 매도가 굉장히 많았죠. 개인들이 이 기간 동안에 매도한 것이 보니까 1조 4,000 거의 비슷하네요. 4,600억. 여기에서도 1조 한 4,600억 정도 이렇게 매도. 개인들은 매도를 했어요. 기관이 매도를 했는데 기관이 매도는 많지는 않았어요. 한 220억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매도를 했으니까 결국은 개인과 기관이 매도. 기관은 매도가 좀 많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이것을 외국인들이 다 받아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어요. 코스닥은 그래도 좀 상승폭이 좀 여기에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사거래일이었지만 많이 올라왔죠. 퍼센트상으로 보니까 1.45% 상승을 하면서 826.58을 그래도 이렇게 기록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여기에 보면 일단 우리가 보니까 미국에서 다른 것보다도 연준 위원들이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죠. 그러면서 금리나 기대감이 상당히 축소가 되면서 증시가 좀 위축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이거는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 이것은 하나의 악재거리로 작용했지만 결국은 또 호재거리들도 또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일단 중국. 중국 정부에서 말이에요. 증시 안정화 기금을 조성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중국 돈으로 2조 위안. 2조 위안인데 이게 원화로 따지니까 370조예요. 이런 금액을 증시 안정화 기금 여기에서 쓰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호재거리로 보니까 TSMC. TSMC가 1월 매출이 증가가 됐다. 이렇게 1월 매출. 1월 매출이 증가가 됐다는 것은 TSMC. 그러면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죠. 이 반도체.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국내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또 호재거리로 작용을 하면서 아시아 쪽에 또 이렇게 전체가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어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러면서 또 외국인의 매수세. 이것이 지속적으로 들어왔죠.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 것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저 PBR죠. 저 PBR 그러면 PBR이 1 미만인 이런 종목군들의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증시가 상승하는 이러한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 주도 이렇게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일단 저 PBR 관련 주들이 아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왜 그러나 이러면 정부에서의 기업 밸류에이션 프로그램 정책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또 기업들이 여기에서 멀리 있어요. 바로 주주하는 정책을 지금 계속 발표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지만 다른 것보다도 5천억 이상 이렇게 소위 말해서 매수하면서 결국은 이것을 소각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죠. 보니까 5천억을 다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5천억을 자사주를 매입해가지고 50%를 소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다른 것보다도 지금 현재로서 아직 정부에서의 세부적인 저 PBR주에 대한 정부 기업 밸류에이션 프로그램 정책이 나오질 않았죠. 그래서 이것이 세부적인 이러한 정책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아마 저 PBR주는 당분간 계속 하나의 테마성으로 이렇게 유지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러분들이 참 이게 사람들이 특히 개인들. 개인들이 말이에요. 이 기업들 간 외국인들이 저 PBR주 기관과 이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개인들도 또 여기에서 저 PBR주 이쪽으로 굉장히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예요. 바로 신용 담보대출 신용투자 이것이 지금 계속 더 늘어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용투자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작년 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2023년이죠. 2023년 12월 대비해가지고 지금 무려 신용융자 잔액이 늘어난 것이 7.36%나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얼마였었냐. 9조 165억이었어요. 9조 165억에서 이것이 늘어난 거가 보니까 9조 6,800억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보니까 약 한 6,640억 그러니까 퍼센트상으로 7.36%나 늘어났어요. 이렇게 늘어난 것이 어느 쪽이에요. 바로 다 저 PBR 쪽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저 PBR주 그럼 우리가 이제 자동차 그렇죠. 자동차 그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가 금융 은행이라든가 이쪽에. 그리고 또 여기에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이쪽에 그냥 대폭적으로 늘어났어요. 자동차 그러면 현대차. 현대차에 여기에서 신용융자 잔액이 늘어난 것이 무려 68.1%나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면 기아는 또 얼마나 늘어났냐. 기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보면 115%. 이거 엄청나게 100%가 넘게 늘어났어요. 신용융자.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현재 잔액이 1,055억이에요. 1,055억. 이게 작년 연말에 얼마였었냐. 49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려 115%나 이렇게 늘어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보면 지금 1,479억이에요. 이게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 880억.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쪽에도 왕창 늘어나버렸고. 그러면 금융 쪽에서는 또 어떻게 늘어났냐. 여기 보니까 KB금융.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137%나 늘어났어요. 엄청 늘어났어요. 이게 신용. 이게 다 개인이에요. 그다음에 하나금융. 하나금융 지주 같은 경우에도 139%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또 보면 다 늘어났는데 주가가 지금 보니까 이렇게 신용융자가 늘어난 만큼 주가도 올랐어요. 이게 보니까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23%나 이렇게 상승을 했고 하나금융 같은 경우에는 30%나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게 반도체도 얘기했죠. 반도체 그러면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지금 신용융자가 계속 늘어났어요. 삼성전자는 42%나 늘어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71%나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금융, 반도체. 개인들은 그냥 막 지금 이쪽에서 하나의 테마성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기관이 또 외국인들이 이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신용으로 막 끌어땡기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개인들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코스닥. 이 코스닥에서는 신용융자가 오히려 줄었어요. 4.7%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줄고 이렇게 바로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금융 쪽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개인들의 신용융자가 늘어나면서 이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막 사면 안 됩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 PBR주라고 하더라도 저 PBR주 그럼 1미만이면 아무래도 기업 가치상 저평가는 맞아요. 그런데 저평가인데 문제는 성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성장성과 그다음에 수익성이 있어야 돼요. 기업이 이익이 나야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골라야지 단순히 PBR이 1미만이라고 해서 막 따라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물리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신용투자 잔액이 계속 이쪽으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또 금융 거기에다가 현대차 기아 이 자동차 쪽에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오히려 2차 전지 2차 전지 쪽에서는 개인들이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손절이죠. 너무 고점에서 많이 내려왔잖아요. 2차 전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현재로서 2024년도에 불투명하다 이렇게 얘기 드렸죠. 지금 보면 리튬 이런 가격들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2차 전지 업체들이 수익성 악화가 되고 거기에다가 또 이게 전기차 판매량도 여기에서 감소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또 가격 경쟁이 일어나죠. 가격 경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소위 말해서 납품 가격이죠. 납품당가. 이 납품당가 이나 압력도 들어오고 결국은 이러다 보면 2차 전지 업체들의 수익성은 점점점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지금 개인들이 신용 투자를 늘려가지고 자동차라든가 그리고 또 이렇게 금융이라든가 그리고 반도체 쪽에 이렇게 매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한편으로 염려스러운 게 또 이렇게 저평가지만은 성장성과 수익성을 잘 보면서 투자해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지금 아마 지금 이번 주에도 얘기해서 저 PBR 관련주들이 계속 아마 강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게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만만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사기가 소위 말해서 투자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지금 뭐 금융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이거 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제일 여기에서 유망한 것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반도체 이 반도체 관련주 이것은 뭐 2024년도는 뭐예요? 바로 AI라고 그랬어요. 그럼 AI에서 지금 뭐 여기서 제일 그 엔비디아라든가 그리고 또 AMD라든가 그리고 또 뭐 인텔이라든가 이런 그 GPU 여기에서 생산한 업체들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HBM 메모리예요. HBM 메모리 고대역폭 메모리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일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리고 또 거기에 관련된 장비 소재 관련주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장이 이제 점점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또 PBR이 말이에요. PBR PBR이 이제 거의 코스피 PBR 전체가 지금 계속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1에 근접했어요. 1에 1. 1 이하면은 뭐 저평가에 근한 그 상황에 근접해 가고 있으니까 투자할 종목군들 찾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로 여기에서 그 유튜브에서 장중 리딩을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투자와 그리고 또 매매 이게 투자는 어떤 종목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무래도 저평가 우량주 그리고 성장성과 실적이 따라주는 주 이걸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매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 소위 말해서 이제 적당한 저점에서 사가지고 또 이렇게 고점에서 팔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것을 매매라고 하는데 오셔가지고 잘 배우면서 한 달에 월 천만 원 이상 이게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제가 가르쳐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생방송에 오셔서 무료니까 돈 내고 그러는 거 없어요. 그냥 공짜 그런 상황이니까 와서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이렇게 수익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달에 보면은 1,200만 원 수익 내셨죠. 1월 1일에서 1월 30일. 그럼 1월 달일 뿐만 수익이 났냐. 이게 작년 12월 달 이렇게 1,100만 원 이렇게 수익을 내셨죠. 보면은 이렇게 그 수익을 내시는 분이 투자금은 한 7천 정도 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데 보면은 한 1천에서 한 3천 이상 이렇게 수익을 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잘 따라서 배우시면 됩니다. 60세 초반에 여성분이신데 금자탑님이라고 보면은 제가 제 방송을 한 4년 정도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렇게 매매를 깨우쳐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내시는데 그럼 어디로 오시면 되느냐.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서 구독을 누르고 그다음에 화살표를 이렇게 누르면은 이게 그 카페가 있어요. 이 카페가 링크가 돼 있는데 이 카페는 무조건 들어오세요. 여기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접할 수 없는 다른 데 가서 볼 수 없는 그런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링크 한 데를 클릭하고 들어오면은 안정모의 주식 투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들어오셔가지고 먼저 카페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카페에 가입을 하신 다음에 카페 활동을 조금 좀 하시면은 여기에 천년아랑님의 매매 기법이라든가 그리고 또 황고수의 매매 기법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 두 분 다 지금 세상을 뜨고 안 계세요. 특히 천년아랑님 같은 경우에는 85세 작년에 이렇게 영면을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3, 4개월 전까지 매매를 하시면서 한 달에 꾸준하게 이렇게 천에서 3, 4천씩 수익을 내셨어요. 투자금은 1억이에요. 1억 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수익금이 얼마예요? 3,700만 원이에요. 이 정도면은 수익률이 몇 퍼센트냐? 37%입니다. 37% 1억 가지고. 그리고 또 3,700을 냈으니까. 그리고 1억 중에서 3,800만 매수를 했는데 수익금이 1,400만 원이에요. 수익률이 37%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이 여기에 다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초보자들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이것을 보면서 배우라고 여기 보면은 실전 재테크, 초보도 잘할 수 있는 필수 지식 및 공부 방법.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나는가? 이런 것을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85세 연세 대신 이러한 천년하랑님이 남기셨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라 그러면은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고 돈을 버신 분이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었는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따라서 배우면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한 달에 천에서 3,4천씩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하나 가지고 편히 지낼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리고 또 제가 무료로 리딩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시간은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이게 무료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공짜예요. 돈 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유료 가입해라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유료 리딩. 유료 리딩 하는 데 가면은 한 달에 월 회비를 88만 원에서 110만 원을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유료 리딩 하는 데, 유료 방송 하는 데 알만한 데가 경제 TV, 한국 경제 TV라든가 그리고 또 매일 경제 TV, 그리고 또 이토마토, 그리고 또 MTN 이런 데서 방송을 하는데 제가 방송하던 데가 한국 경제 TV하고 그리고 또 SBS, CNBC 여기에서 방송을 했어요. 이때 제 방송을 드리려고 하면은 88만 원의 회비를 방송국에다 결제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제가 한마디로 말해서 무료 공짜로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이렇게 매매를 하면은 한 달에 여러분들이 한 500만 원에서 천만 원 정도 이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저는 그 종목을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이런 방송보다도 이렇게 제가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또 그런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 한마디로 말해서 이 고기 잡는 법.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료 리딩 하는데 88만 원에서 뭐 110만 원씩 회비를 주고 가서 방송을 들으면은 거기는 100% 종목 추천입니다. 종목 추천을 하는데 하루에 뭐 두 개, 세 개씩 막 해요. 여러분들 이거는 오락이지 이거는 소위 말해서 뭐 투자나 매매라고 할 수가 없죠. 결국은 이렇게 회비 내고 손실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라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만의 매매 원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매매 기법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공부를 하세요. 공부. 제가 뭐 유튜브에다가 매일 이렇게 그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거 공부하면은 자기만의 매매 원칙을 만들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그 영상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무료 리딩을 잘 따라하면은 한 달에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지만은 공부를 하지 않아요. 이러면 오히려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오셔가지고 뭐 종목이나 하나 이렇게 그 받아가지고 수익을 낼까 이러려면은 차라리 주식하지 마세요. 손실나고 결국은 뭐 건강 잃고 뭐 이렇게 돼요. 아셨죠? 그리고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다 보면은 여기에 광고가 나와요.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말고 봐주는 게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성의 보답이다. 이렇게 그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어 이게 보면은 꼭 시청해야 할 유튜브 동영상 요게 어 41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거 한 10번 정도 이렇게 그 보시면은 여러분들 한 달에 어 보통 한 50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제가 뭐 계속 공부밖에 답이 없다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심심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을 벌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돈을 벌라면은 공부를 해야지 그냥 뭐 이렇게 남이 찍어주는 거 사가지고 수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는 어떤 공부냐? 투자할 회사의 재무제표. 이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 그리고 또 차트를 보는 방법. 차트라는 것은 주가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재무제표는 재무상태라든가 이런 걸 보는 거고. 이런 거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실제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5%만이 수익을 납니다. 이분들은 열심히 재무제표하고 차트를 보면서 투자를 해요. 나머지 95% 이분들은 결국은 손실이 나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동량하듯이 종목을 사고 이러다 보니까 손실이 나고 결국은 주식장에서 퇴출되죠. 그러다가 보면 건강도 잃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이 5% 속에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재무제표를 들고 한 손에는 차트를 들고 공부하면서 매매를 해라. 투자를 해라.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차트를 볼 줄 알아야지. 수의 말에서 우리가 매수, 매도 이 시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세매매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이거 잘 따라하면 한 달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 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월이에요. 매월 이렇게 수익 낸 것 중에서 5천만 원 이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면 이게 저평가주 사놓으니까 5배만 가봐요. 2억 5천이에요. 2억 5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달 300에서 500 벌고 투자해서 이렇게 대박 내고 이거를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아셨죠? 책임지고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한 달에 5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공식이에요. 첫째 종목의 개수를 3개 이내로 해라.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종목 개수가 어떤 분들은 30개, 50개, 100개. 이분은 거의 200개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도 공부 안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종목을 소위 말해서 기동량해서 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공부해가지고. 그러니까 3종목을 딱 공부해서 압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1억을 가지고 3종목을 샀더니 수익금이 2,200만 원입니다. 또 그리고 또 3종목을 공부해서 7,500을 샀더니만 9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드릴게요. 아셨죠? 그다음에 주식을 살 때도 이게 어느 위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주가가 이렇게 내려올 때는 사지 말고 바닥을 치고 올라오다가 눌러줄 때 눌림목이라고 해요. 여기서 사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저점을 잘 잡고 사야 되는데 이게 더 내려올지 아니면 여기서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이걸 CCI라든가 RSI 이런 걸 활용하고 그리고 앰빌럽 이런 걸 활용해서 일단 여기가 저점일 거다. 이게 확률 게임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가정하에서 매수가 들어가되 항상 3번의 분할 매수 만에 하나 내려오면 평균 단가를 낮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3번의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주가가 올라가면 2번의 분할 매도. 3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주가가 밀리면 손절 이런 원칙을 잘 지키면서 매매하면 여러분들은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수익 낼 확률은 8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노래가락으로 만들었으니까 한번 잘 듣고 여러분들이 다운받아가지고 달달달달 외우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노래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카페에 가면요. 주식송 음원 받고 벨소리 바꾸세요. 여기 주식송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스마트폰에 다운받아가지고 벨소리 알람소리 해가지고 달달달달 외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월 천만 원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으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자 내일부터 또 다시 2월 달에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벌써 2월이에요. 2월이 가고 이제 3월이 오고 그러면 4월에 꽃이 피기 시작을 하겠죠. 또 벚꽃도 피고 3월 말 이때부터. 지금 이제 이달도 벌써 다음 주면 반이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 이 방법을 배워가지고 올해 큰 수익 꾸준히 날 수 있게끔 제가 계속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따라서 반복밖에 없어요. 주식이라는 게. 자 솔리드라는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항상 제가 여기에서 얘기할 때 주가가 내려올 때는 사지 말고 이 21 이동평균선이 올라갈 때 사라 이렇게 얘기하죠. 보면은 그 차트를 보고 종목을 고르고 그리고 또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을 하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21 이동평선 21선 우상향 이렇게 우상향 하고 있죠. 두 번째 눌림목 매수. 눌림목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눌러줄 때 눌림목. 여기 보면 CCI9이 과매도 구간. 여기 이렇게 운물에 빠졌어요. 이런 과매도 구간. 이런 위치가 매수 위치예요. 여기에. 여기에서 샀으면 이만큼 올라갔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샀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에 하나 주가가 밀렸을 때를 생각해서 여기 올라간다는 100% 보장만 있으면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있는 돈 다 동원해서 사겠죠. 그렇지만 만에 하나 내려올 때를 대비해 가지고 세 번의 분할 매수. 그리고 주가가 올라오면 두 번의 분할 매도. 그다음에 네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수 했는데도 주가가 계속 내려온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면 손절. 이 네 가지 원칙.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 지키면서 매매하면 여러분들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수익 낼 확률은 85%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그리고 솔리드라는 회사의 재무 상태라든가 이런 거 점검해보죠. 여기 보면 솔리드. 지금 보니까 제가 항상 두 가지는 꼭 보라고 했죠. PBR, PER. 여러분들이 PBR, PER 이걸 계속 제가 반복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저 PBR 이런 얘기 나오니까 PBR이 무슨 의미구나. 이게 1, 2하면 진짜 엄청나게 소위 말해서 청산 가치가 현재 총 주식 가치보다도 여기서 높은 거예요. 이게 저 PBR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PBR이 이게 3, 2하다. 3, 2, 3이면 고평가라고 그래요. 3, 2아인 것을 투자를 할 때는 이렇게 3, 2아인 것으로 해라. 그리고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뭐예요?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1 미만이면 엄청난 저평가죠. 그런데 여기는 1.66이니까 일단은 3보다는 낮으니까 이것도 저평가 국면에 있어요. 그다음에 PER. 이거는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해요. 10 이상이면 고평가예요. 투자를 할 때는 10 이하인 것으로 해라. 이게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10.88은 10보다는 크죠. 이건 좀 고평가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걸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매매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투자라는 것은 저평가 우량주를 사가지고 장기로 가져가는 거고 장기 투자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매매라는 것은 이런 위치에 왔을 때 사서 올라가면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거고 매매 횟수는 한 5회에서 한 10회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 보면 제가 천연아랑님 거 계속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분이 항상 보면 FM이에요. 이렇게 매매하는 거를 여기 봤을 때 1억을 가지고 매매하는데 지금 보면 7200만 원을 매수를 했죠. 보면 거기에서 수익이 1100만 원이에요. 15% 수익인데 여기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 매매했어요. 종목은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 네 종목, 다섯, 여섯, 여섯 종목 가지고 매매를 했네. 이렇게. 그러니까 한 종목 가지고 두 번도 매매하고 이러면서 분할 매도. 이게 분할 매도에서 그래요. 매수가 10월 6일 날 매수해서 10월 6일 날 매도했고 10월 7일 날 매도했고 그러니까 두 번의 매도에서 이런 상황이 됐죠. 이렇게 보면 42만 원 수익, 33만 원 수익, 245만 원, 87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매매해가지고 수익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회사 솔리드라는 회사가 뭐하는 회사냐. 이 회사는 지금 여기에서 이동통신, 유무선 통신 관련 네트워크 장비 이걸 만드는 회사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매출이 1,700억, 2,100억, 2,900억, 3,300억. 영업이익이 61억, 284억, 400억 이렇게 쭉 늘어나네. 거기에다가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이 보니까 여기에서 12.63% 이 정도면 좋은 거예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14.91 이 정도면 준수하고 그다음에 PBR 주가순자산비율 이거는 현재 주가가 6,280원이에요. 이걸 나눠줍니다. 뭘로 나눠주느냐 여기에 보면 BPS 한 주당 자산가치 4,349, 4,349 이렇게 나눠줘요. 나눠주니까 1.44가 나오죠. 이게 저평가죠. 그다음에 PER 이거는 현재 주가가 6,280원이에요. 이걸 나눠줘요. 뭘로 여기에 보면 EPS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 599 이렇게 그러면 10.48 이렇게 나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매하면 여러분들은 재무상태 이게 상당히 좋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매매 실전 매매라고 그랬죠. 실전 매매. 실전 매매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매매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예요. 이거가 이제 3천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 했을 때 어떻게 알아 그랬어요? 세수로 나누라고 그랬어요.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1차 매수는 40%, 1,200만 원. 그다음에 2차 매수는 30%, 900만 원. 3차 매수도 30%, 900만 원. 이렇게 나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1차 매수를 하는 거예요, 1차. 1차 매수 1,200만 원을 딱 했는데 매수하자마자 주가가 여기서 쫙 올라와요. 제일 기분 좋아요. 그러면 올라오면 플러스 5% 올라오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오면 전략 매도 하세요. 그런데 이 기분은 좋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거 다 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사람인 이상. 그래서 그다음부터 한 번에 다 사요. 올라오면 좋지만 내려오면 손절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수는 항상 한 번에 다 살라고 하는 습관이 있고 고수는 아무리 여기에서 수익이 많이 나고 어떻게 하더라도 항상 위험관리, 분할 매수하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1차 매수한 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면 어떡해요, 이렇게 내려오면. 그러면 1차 매수한 후에 마이너스 5%가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2차 매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2차 매수하는데 또 마이너스 5% 또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3차 매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예비자금이 있어요. 예비자금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심리적인 안정이 되는 거예요, 심리. 심리 안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가가 내려와도 돈이 있기 때문에 크게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 세 번 분할 매수하다 보면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요. 이 올라올 확률이 85%입니다. 올라오면 플러스 5% 올라오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오면 전략 매도. 이렇게 하고 나오시면 돼요. 이러면 여러분들 한 달에 500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15%는 어떤 거예요? 주가가 내려올 확률이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주가가 쭉 내려올 확률. 그럼 여기서 내려오면 마이너스 5%, 이렇게 3차 매수한 후에 내려오면 이때는 손절하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가가 내려올 때 안 사고 올라가다가 눌러줄 때였어요. 눌림목에 사요. 여기서도 세 번의 분할 매수.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수.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도 계속 밀린다, 손절. 소위 말해서 위험관리를 철저히 하는 거예요, 위험관리. 이 위험관리 철저히 하는 거가 결국은 뭐예요? 바로 수익하고 연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 이삭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삭 엔지니어링. 자, 이 종목도 여기 보면 주가가 쭉 여기에서 내려와서 행보하다가 주가가 여기서 쭉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쭉 눌러줬어요. 여기에서 보면 소위 말해서 여기에서 과매도, CCI 과매도 구간에 딱 들어왔죠. 이 위치가 매수 포인트예요. 그럼 이것도 세 번의 분할 매수한다 생각하고 주가가 그 사이에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세 번의 분할 매수였는데 밀리면 손절. 이런 원칙을 가지고 매매하면 여러분들은 한 달에 꾸준하게 500 이상 얽여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자, 벌써 이제 설 연휴가 끝났어요.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면서 2월 벌써 중순으로 넘어갑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번 주 또 이렇게 보면 주가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기관까지 매수가 합류가 돼서 들어오고 있죠. 지금 이틀 동안에 약 9천억 이상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이러한 것들 거기에다가 또 저 PBR 관련주들 위주로 아마 주가의 흐름을 이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주가가 오르나 아니면 내려오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해가지고 항상 자기의 매매 원칙을 지키면서 그리고 또 제가 PBR이라도 저 PBR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여기에서 저평가다 그런 개념보다도 성장성과 그리고 또 수익성을 갖춘 그런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반도체 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은 하여튼 여러분들 집중하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